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오늘 새벽 상원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민주공화의 양당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역시 상원 문턱을 넘는 등 이로써 총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모두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에 더 큰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노인들의 메디케어 보험 확대,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값 인하 등 공화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화당의 지원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계, 바로 예산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오늘 새벽 가결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찬성 50표대 반대 49표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예산 결의안은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 발동을 위한 첫 단계로 법안의 대략적인 목표치와 한도만 설정한 법안입니다. 다수당인 상원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 내 60표의 찬성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 의원 한 명이 표결을 포기해 오늘 새벽 통과가 이뤄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어제 연방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초 계획했던 4조 달러 예산 중 교육과 복지, 기후변화 등 어제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를 모아 오늘 새벽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통과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2개 상임위원회는 세부 예산안들을 마련해 이를 단일 법안인 조정법안으로 합쳐 다시금 상원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제 세부 예산안 마련 시기는 오는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 상원 문턱을 최종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전원 찬성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상원에서도 조멘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의회의 간문을 최종 통과하는데 걸림돌은 남아있습니다. 물론 연방 하원에서도 예산 조정 절차를 걸쳐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며 조정법안 역시 최종 처리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연방 하원은 오는 9월 20일까지 휘해될 예정이며 상원 역시 예산 결의안 통과 이후 9월 중순까지 휘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스테이호의어 민주당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23일 주간에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상원과 동일한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은 조정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상원은 조정법안을 표결에 붙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